명태의 그 말에 유래중 조선시대 함경도 명천에 사는 대시 대시성의 우부가 청자빨의 서리 명천의 용자 대시성의 대자 명태라가 하였더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되고 네가 되고 네가 되고 그댄 너무 아름다워요 그댄 너무 부드러워요 그댄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장은 장난젓 화를 명란젓 아가미로 만든 아가미젓 그날을 구워서 술안주하고 백인은 국을 끓여먹고 다 안아 안아 버릴 것 없는 명세 그 길을 물어 눈 떠 양경으로도 쓰이네 그 길을 물어 눈 떠 그댄 너무 아름다운 точки 네가 되고 안주되고 네가 되고 네가 되고 그댄 너무 아름다워요 그댄 너무 부드러워요 그댄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시간인 은행치 삼사 오랜 춘태 겨울철에 동패 행동하는 대중생태 지방 이름 따라 적등 방법 따라 그 이름 화가 돈을 이동하는 지 명피 기가 되고 서리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향이 되고 반칙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익명이케 삼산DAY 안 돼요 역해 역해 역해CC 아 잘 먹었습니디